한국과학창의재단이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학교에 무료로 배포하는 온라인 코딩 파티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2차로 모집합니다. 코딩 파티는 우수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널리 쓰이도록 해 관련 교육을 확산하고 기업 홍보 효과도 거두는 프로그램입니다. 공모기간은 오늘 10일부터 24일까지이며 적합한 콘텐츠를 보유한 기관이면 참가할 수 있고 선정된 기관엔 5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